5월 16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의 블록체인 기술 책임자가 앞으로도 이더리움과의 협력에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시간 15일 CCN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컨센서스 2019 행사에 참석한 딜로이트 블록체인의 최고 기술 책임자 안토니오 세나토레는 딜로이트가 최근 고객용 네트워크를 비체인으로 옮긴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이더리움과의 협력이 가장 큰 부분을 계속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3세대 분산원장으로 떠오르는 아이오타가 5월 이후 46% 급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업계는 글로벌 자동차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베스트인 블록체인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글로벌 자동차그룹 제규어가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드라이버에게 아이오타 암호화폐를 보상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오타는 제규어 자동차에 미리 내장된 지갑을 디자인해 운전자들이 공유하는 데이터에 대해 보상을 지원해줄 예정이며 교통과 연료소비, 위치와 같은 데이터를 공유할 경우 암호화폐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가 룬엑스 벤처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룬엑스 벤처스는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이 높은 싱가포르 소재 벤처 캐피탈 골든게이트 벤처스가 조성한 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이용해 전도 유망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합니다. 테라는 이번 투자 유치로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테라 얼라이언스를 확장할 방침입니다. 또한 상반기 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출시하고 올해 내 싱가포르 사무소를 공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코인베이스 게어 수탁회사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의 수탁자산이 서비스 출시 12개월 만에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현지시간 15일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이날 컨센서스 2019 토론 중 기관들의 암호화폐 산업 참여에 관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12개월 전 수탁 서비스를 시작했고 관리자산은 이제 막 10억 달러를 넘어섰다면서 70개 기관들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관리자산은 매월 약 1억 5천만 달러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자체 암호화폐 도입을 결정했다고 비트코인이스트가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기업 홀로의 도움으로 개발된 벨파스트코인은 현재 시험 단계에 있으며 시의회는 현지 상점, 음식점, 서비스 업체들이 코인 사용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벨파스트 시민들은 현지 상점 이용, 봉사활동, 자원 재활용, 시민활동 참여와 관련해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원 재활용, 시민활동 참여와 관련해